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해보는 시간, 세미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시작합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완, 응시생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3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큰데요.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되는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연령층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평생 자격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10대부터 80대까지 나이가 많다고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직하게 합격이라는 보상이 올 겁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민법 강의 준비해두고 있거든요.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까요?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가하 등기, 담보 등기라는 법률, 집합건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그러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특별법은 6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특별법의 경우는 우리가 요약 강의로 강의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칠판을 놓고 해설해야 되는 것이지 요약 강의로 몇 개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에 대해서 정의라고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차를 보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죠? 월세죠. 월세. 여러분, 월세 산다 이렇게 해야죠? 그걸 임대차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지급이라고 돼 있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돈을 주죠.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죠? 지로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지로를 약정할 수는 있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임대차 이렇게요. 임대인은요. 보기 보세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요. 만약에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라면 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반드시 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봤더니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이더라. 그런 경우는 차고나 사기를 유로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차임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느냐?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증금을 지급했다. 보증금. 그것도 누가 입증하냐?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 왜냐? 임대차는 보증금은 없어도 돼. 반드시 차임은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은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증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은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 임대차는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 임대차는 차인만 지급하면 되고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 말은 자기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얼마를 지급했는가 하는 것은 임차인이 뭐라 한다? 입증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래 돼 있죠. 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때 화재의 원인이 뭐 때문에 낫다? 하는 것도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세권을 할 때 전세권의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전세권에서 아니 농지. 농지에 있어서 전세권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지에 있어서 임대차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그래서 농지의 전세권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농지의 임대차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것을 하고. 그러면 대학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보세요. 임차인은요. 책권이죠. 임차권은. 책권은 대학력이 없어요. 대학력이 없다는 말이 뜻이 뭐냐? 임차인 의료 임대인 가베집에 살고 있단 말이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건물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병으로 바뀌면 원래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어요. 그럼 대학력이 없다는 말이 뜻이 뭐냐? 집주인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 건물 소유자한테 내가 원래 갑하고 계약을 10월 1일까지 계약했고 보증금은 1억을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10월 1일까지 나는 이 건물에서 살겠고 10월 1일이 지나면 병 당신이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니까 대학력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너 나가?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이 남아있으면 너 불구하고 나가야 돼. 그다음에 보증금을 병한테 청구하면 안 돼. 누가한테 청구해야 돼? 종전에 임대인한테 청구해야 돼. 그러면 임차인의 입지가 불안하죠. 왜요?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법은 어떤 것을 두고 있냐? 먼저 621조에서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나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주택임자보호법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하고 똑같은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기한 것과 똑같은 대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학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전입 신고를 하거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죠. 임차인은 전속기간 동안 내가 여기서 살겠다.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나는 보증금을 원래는 가벼게 줬지만 그 보증금을 병, 당신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대학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력이 있어서 뭐냐? 임차인이 종전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보증금 1억이 있죠. 그 1억 원의 반환을 원래는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병이라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대학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청구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대학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학력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대차 이것은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니까 갑이 안 해준단 말이죠. 땅주인이. 안 해줘면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알겠죠? 건물 건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을 앞으로.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참 웃긴 지죠? 그래서 얼마나요? 토지 임대인들이 등기를 안 해줘면 이런 편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다 등기하게 되면 그 건물은 등기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와 동시에 토지 임대차 등기를 보고 등기한 날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뭘 갖는다? 대학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전속기관이죠? 원래 임대차 전속기관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월세기관은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법조문이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 법조문이 삭제가 됐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몇 년이나? 최단 2년. 주택은요. 상가는요. 상가는 몇 년이나? 최단 1년. 알겠죠? 1년 이상. 그 다음에 위로는 위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민법에 있어서 임대차 있어요. 전속기관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법의 임대차에서 전속기관을 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택 임대차는 전속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봐. 상가에서 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에서 전속기관을 정하지 않을 때 만약에 토지 등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통고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만약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고하죠? 그럼 몇 개월이다? 1개월이죠. 동산의 경우는 며칠이다? 5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적 갱신하면 전속기관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요.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임대차는요. 참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우리 민법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유리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냐? 두 번 연체. 이 길. 두 달을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바구라고 합의로 세 번을 연체할. 즉 3기죠?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적어도 세 달 동안은 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유효가 돼. 그런데요. 한 번만 연체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것은 무효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어떠한 약정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이고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가 된다.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임의 규정이라는 게 중요해. 임의 규정. 원래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임의 규정은 그것이 임차한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용상환청권이다. 즉, 피로비상환청권, 유익비상환청권. 그다음에 차임지급 시기. 여러분이 봐봐요. 원래 월세는 언제 낸다고 돼 있냐? 법에는 매월 말, 후급이란 말이에요. 후급. 매월 말에 낸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모텔 같은 데 들어가면 언제 내죠, 돈을? 모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돈을 내죠. 원래 모텔도 임대차, 단기 임대차잖아요. 일시 사용의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민법 임대차처럼 나올 때, 모텔에서 자고 나올 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텔은 들어갈 때 돈을 달라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기 멋대로 합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텔주의는 나는 들어올 때 돈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호텔 같은 것은 언제 돈을 내죠? 체크인할 때 가지고 언제 체크아웃, 나올 때 주죠. 그럴 때는 뭐냐? 그것은 호텔 같은 것은 우리 민법하고 똑같이 말해 주죠. 말, 호급이죠. 호급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호급이냐 성급이냐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라고 하고,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지만,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는 계속적 채권 관계로 해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그 동의.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시 동의. 그것도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을 빌려줬으니까 월세를 받아야 되겠죠. 차임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차임 청구권인데 원래는 호급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차임을 증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게 좋죠? 증액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무효죠? 감액은 좋으니까 유효죠. 그런데 증액을 금지한다. 그래서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을 절대로 증액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유효. 차임 감액을 금지했다. 감액 깎아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왜? 높일 수 있는데 깎을 수는 없다잖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차임을 절대로 증액하지 않겠다. 5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정변경이 생겼어. 주변의 상가들의 가격이 너무나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낮다. 이 말이죠. 월세가. 그렇게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3번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요. 임대인은 자기는 언제든지 차임을 증액할 수 있어. 그런데 임차인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해. 임대인이 증액하면 그냥 알았다고 해야 돼. 이런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 약속은 임차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아까 했었는데. 우리가 법정질권은 법정질권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도망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해. 그러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임차인 소유, 건물,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압류해. 그러면 뭐다? 법정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임대인 의무는 임차인이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보면 전세는 뭐다? 전세는 벽지를 누가 바른다? 전세권자가 바른다. 알 수 있죠. 그것은 피로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월세는 벽지를 누가 발라준다? 임대인이 벽지를 발라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모든 상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다른 말로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피로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말 나왔죠? 여러분요. 우리가 모텔이죠. 그래서 숙박은 숙박 시설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요. 모든 것들을 호텔이라든지 호텔 측이라든지 모텔 측에 맡기고 거기서 잠을 자던 거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화재가 나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재가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이 알아서 그 화재도 진암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 계약에서는 숙박 업주는 투숙객들의 안정과 도난 방지 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민법이 임대차다. 즉 아파트를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아파트를 월세를 줬으면 임차인이 도난 방지 등의 잠금 장치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장치까지 다 임대인이 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까지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숙박 계약은 숙박 업주가 도난 및 도난이라든가 또는 예방 같은 것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임대인은 또 수선을 해야 돼. 그래서 수선은 예를 들어서 수선이 너무나 대규모 수선이다. 그것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수선이다. 그것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하지만 당사자 안에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통상적인 수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변기가 막혔다거나 싱크대가 막혔다. 이것은 임차인이 수수로 뚫어야 되죠. 전구가 나갔다 임차인이 갈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뭐냐?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요. 벽에 바닥에 바닥에 실금형태 균형이 있고 벽에 금의가 있을 정도. 그런 경우는 누가 수선을 한다?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수선 의무는 통상의 수선을 하면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된다? 임대인이 하죠.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있죠. 임차는요. 목적물을 성질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부 멸치과 차인 감액은 뭐냐? 내가 3층 건물을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인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층이요. 3층이 임차인이 잘못이 없이 태풍에 의해서 3층의 일부가 멸치됐어. 내가 잘못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여기 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치됐다. 이 말이죠. 일부가. 그러면 어떡한다?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해달라고 청구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당연히 감액된다. 그게 아니고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경제 사정이 변동되죠. 그러면 차임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차임의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그럼 비용이란 게 뭐예요? 비용. 비용은 피로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그래서 피로비는 임차인이 피로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익비는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하죠. 임대한테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 그런데 피로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피로비는 유익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임대에게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이 문제고. 비용은 선인이든 아기든 다 청구하는데. 아기의 임차인은 유치권에 행사할 수 없죠. 또 비용은 임의기종이죠. 그래서 비용은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에 관한 유명한 패례가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 원상복구.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비용 사은 정권을 포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어. 증축한 부문을 임대인 소유로 하게 됐다. 임대인. 임대인 너 가져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나는 증축한 비용을 너한테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즉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하면 뭐가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용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속물이죠. 이런 부속물이라는 것은 뭐다? 에어컨 같은 거죠. 천정에 에어컨 같은 거죠. 벽걸이 에어컨 이런 것들이죠. 이 부속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부속물은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돼요. 두 번째 차이물 두 번 이상 이익 이상 연체를 안 해야 돼요. 채무불행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속물은 내 멋대로 에어컨 설치한 건 안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물어보죠. 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이 설치한 것을 당신이 미수하겠느냐.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든지 또는 임대인이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나한테 그것을 임대차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에어컨을 내가 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임대차인이 끝나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임대인한테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TV를 설치하고 내 멋대로 천정에 에어컨을 설치했어. 그러고 나서 임대차가 종료했어. 그것을 임대인한테 사라고 할 수 있는가.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속물 매수로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든지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의 것을 사든지 해야 돼. 그래야만 임대차가 끝나면 다시 임대인한테 매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채무불행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채무불행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매수 임대인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속물 청구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여러분 일시 사용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모태 같은 데 가서 보면 3박 4일 같은 데 잠을 자죠. 이런 것을 일시 사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고 우리는 전대차 보면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에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종료하죠. 그러면 전차에는 임대에 대해서 임대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속물 매수를 무조건 청구하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었어요. 원래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에게 봐. 그런데요. 보증금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하격적으로 저렴하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만 원만 받아. 그러고 나서 몇 년이냐? 5년 정도 인정을 해줘.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어떤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고 나갈 때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즉 보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런 경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위한 것은 뭐냐? 토지 임차인이 임대한테 토지를 빌리죠. 그래서 토지에다 건물을 짓죠. 그래서 그 건물의 전속기간을 30년으로 계약을 했어.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 두 번째는 채무불행이 없어야 돼요. 두 달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 그러면 임차인은 뭐냐? 임차인은 임대한테 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해주기를 싫어해. 그러면 임차인이 뭐냐? 임대인한테 그 지상 건물을 그러면 매수하라고 청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땅을 누구한테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30년 계약이 됐는데 30년 계약하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30년 지단대 다시 나한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그래. 갱신을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갱신을 해주기 내가 싫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건물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판례가 또 무슨 판례가 있냐? 임대인이 처음부터 이 건물을, 임대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건물을 짓고 3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임대인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내가 당신한테 이 건물을 그냥 주겠다. 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원상 벗고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30년 전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한테 갱신을 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임대인이 노해. 노. 갱신하는 게 싫다. 그랬을 때는 뭐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지상물을 매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임대인이요? 30년 전에 너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철거해라.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건물을 철거해야 되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건물을 매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상물 매수인데 아마 작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겠죠. 이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차 기한이 만료가 되고 뭐죠? 채무 불행이 없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 뭐죠?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지상물의 항소는 뭐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고 이때의 지상물의 항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부터 매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가지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전체의 지상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청구권 앞에 매수라는 말이 있죠? 이 지상물 매수 정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수라고 청구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때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고 만약에 그 건물에 근장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근장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의 순수 매매 대금을 매매 대금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에 근장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고 지상물 매수 정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상물 매수 정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뭐다? 차임을 제급할 의무가 있고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월세를 했어요. 그래서 갑의 집을 A, B, C 세 사람이 300만 원의 차임을 뭐죠? 임대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 보조 차임을 제급할 때는 이 A, B, C가 300만 원 모아서 줘야 되겠죠. 만약에 갑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공동으로 임대를 줬어. 보증금은 얼마다? 1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A, B, C, D가 1억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줬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2,500씩 내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모아서 얼마를 줘야 돼? 1억. 그것을 뭐라 한다?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 중요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보면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절대 안 돼요.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임대인의 권리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종료될 당시, 당연히 종료될 당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금 이상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보증금이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에 있어서 공중의사, 민법에 의한 요약 강의의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마지막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15강이라는 짧다면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민법 과목을 총 정의해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이니만큼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강의 내용 하루하루 함께 하셔도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총 정의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알차게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그리고 이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좋은 시험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험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